최근에 문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내부작업의 이슈가 있어갖고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이런 셀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천보나 LNF나 이런 소재 업체들이 무지하게 주가가 주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게 뭐 이런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작업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는 건가요?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상의 펀더멘털의 변화는 별로 없는 거고요? 우선은 배터리 소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가 생긴 곳은 지금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엠은 대표이사권 이런 부분 때문이지 기존에 있었던 하이니켈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익률이 높아지는 수직계열화 측면이라든지 전혀 변경된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이사 리스크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배터리 소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배터리 소재들이 경쟁력이 중국 대비해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올해부터는 크게 이익률이 안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워낙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금 배분이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비쌌잖아요 사실은 소재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좀 느끼기에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아닌데 에코 프로그램이 한 60만 원 이렇게 갈 때는 좀 비싸 보이던데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타깃 멀티프를 주기가 굉장히 힘든 경제까지 갔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는데 우선 제가 배터리 소재 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2022년부터는 밸류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밸류를 받는 기업들은 점점 더 고밸류를 받을 것이고 저밸류를 받는 기업들은 점점 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들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내재화율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소재들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셀 기업들 쪽에서 단가 압력을 줄 만한 경제 효율화 작업이 완료된 이런 소재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고 싶은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재화율을 늘리는 쪽이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소재들은 그쪽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고밸류를 받는 기업들은 여전히 기술에 대한 부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부분 소재 기업들이 단가 압력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 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단가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 그로 인해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소재들별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또 심지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 업체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선 정말 정말 빠르게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빠르게 성숙화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하이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쪽에 있는 건가요? 우선은 실리콘 응급제를 계속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 응급제 자체가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술력이 뛰어나서 적용이 많이 되고 이런 측면으로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웬만한 다른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론적인 한계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더 갈 건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극제도 안정성 위주 아니면은 뭐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측면으로 가야 돼 이익률이 높아지는 측면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만 온전히 보면서 앞으로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걸 본다면 실리콘 응급제 정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그런 걸 만들어내셔서는? 우선 사실 종목 이야기를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국내에 있는 실리콘 응급제 대표적인 기업은 대주전자재료나 이제 나노신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스크 요인 하나 정도만 좀 말씀드린다면 LFP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실리콘 응급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오는 과정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같은 실리콘 응급제라도 테슬라 쪽에서 만약에 이제 실리콘 코팅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함량 10%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국내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한테는 다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좀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에코 프로그램 때문에 뭐 이렇게 참 눈물 흘르시는 투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대주주 거기 경영진의 어떤 내부작업의 이슈 기업의 어떤 약간 투명성 이슈 이런 거긴 하지만 그게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과연 뭐 이 결정적인 충격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워낙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타픽으로 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잘 밀으신 거 아니에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너무 좋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2022년에도 사실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들 기업보다도 더 앞서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펀더멘탈 자체 기술력 자체가 흔들리진 않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다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일본 기업 정도 있을까? 그렇지만 가격이 이제 비싸겠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두 번째로는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급을 계속 수주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좀 일부 고민이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저도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겠죠 지금 상태로 가기는 어렵고 SK이노베이션에서 대량 수주받은 거 그거는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하이니켈 양극제라고 하더라도 도핑 기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기술적인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도 양극제 퀄리티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그게 참 그렇게 큰 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여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